Q. 원앤오프 원앤오프 중에서는 장난치다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어 그 멤버 누구일까요? MK요! MK 본인이 생각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너무 멋있어진 게 본인이 느껴져요? 무대에서는 제 직업에 충실해야 하니까 위에서 멋있게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원샷 잡고 있으니까 카메라 보고 세 가지의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걸 표현해 주세요 네 자, 먼저 첫 번째 카리스마 하나, 둘, 셋! 좋아, 좋아 못 걷거든요 하나, 둘, 셋! 상큼함! 훈훈함! 하나, 둘, 셋! 뭐야? 훈훈함이 왜 안 돼요? 어? 정말 훈훈하네요 아, 카리다 알아요 안녕하세요 준비됐어? MK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월요일 파이팅ystem 시작합시다 소녀진% !! 자, 소리 질러! 자, 가자 가자! 잘한다! 오케이! 오케이! 오, 네! 좋은 것처럼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나 그렇게 날 놓아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넌 너를 안한 마음이 아파 가자! 차라리 나를 미워해 가자!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만 아, 보이지만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오케이, 오케이! 너로 해 한 번 해 드릴까요 자, 여러분들 만약에 오차범에 0 나오면 바로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네! 아시죠? 자, 1차 시기 도전입니다 자, 음악 주세요! 오케이! 날 움직이게 하고 내가 숨을 쉬게 해줘 날 생각하게 하니 나는 궁금한 게 많죠 왜 너를 만든 거죠 대체 뭘 위해서 내게 숨을 불어넣으면 내가 행복해진 건가 나는 어떤 존재일까 흘러스럽기만 해 내 자신을 더 알고 싶어 거울 속을 한참 들였다 봐도 멋진 구석 하나 없는 거 좋아, 좋아, 애기 노래 좋아 내게도 알려줄게 오케이! 좋아, 좋아! 멈춰! 오케이!